안녕하세요. 모던클라테스 강대점 이가영 강사입니다. 이번주는 힙플렉서 스트레치라는 긍자기를 배워보실 텐데요. 장시간 동안 앉아있는 자세로 인해 타이테이진 힙플렉서 근육을 스트레칭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먼저 두 무릎을 펴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허리에 두 허리를 껴주시고요. 오른쪽 허리는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는데 오른쪽 허리를 가볍게 돌려주시고 오른쪽 허리는 하나 조금 더 길게 돌려주세요. 허리가 트지 않게 허벅보에 힘을 주어서 허리에 돌려주시고요. 마시는데 허리에 힘을 내주시고요. 허리에 힘을 내주시고요. 간청TMG 이렇게 좌우 번갈아가며 10초씩 유지해주시고요 12월에 진행했던 동작들도 함께 연결해서 해보시겠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더욱 신경쓰셔서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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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